이마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인사하수록 많이 해주세요. 자, 다시 한 번 주십시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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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려가서 내 책을 찾고 지내 이 환상 꽃이 되고 만네 내 말도 안 흘려 너로 다운 내 사랑을 흘리다 시켜 보내 앞으로 나는 빨간 노란 바람꽃이 나를 유해 빨간 노란 바람꽃이 나를 유해 이 지루어 너무 많이 못 지어도 언젠가는 꽃이 부리라 사랑만 안다가 죽을지 않은 사랑꽃을 꽃 피워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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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간호랑 바람꽃이 나를 유옥해 발간호랑 바람꽃이 나를 유옥해 이제 이곳만 꽃이 돼요 언젠가는 꽃이 부리라 사랑만 안다가 죽을지 않은 사랑꽃을 꽃 피워보자 사랑만 안다가 죽을지 않은 사랑꽃을 꽃 피워보자 사랑꽃을 꽃 피워보자 사랑꽃이 나를 유옥해 옆에니까요. 아까 어느 분이 인사시키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일본에서 데뷔했더라고요. 그래서 일본에 아주 자주 가시고 일본 생사를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. 그분은 조금 이따가 넣으시고요. 일본은 아니십니다.